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Pinoa Korean Academy. EPS Topic Listening Review No. 8 13과 EPS Topic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영화 2번 시청 시청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영화 4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백화점 앞 5번 내일 7시에 만날까요?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8시에 만나요. 8시 9시 9시